우리 뛰어서 3쪽 가지고 뛰어 있잖아 1, 2, 4백까지 계속 뛰어 있어야 돼 1, 2, 3 여긴 거, 이쪽 공중에, 그렇지 타이밍이 잘 맞춰야 돼 그냥 빨리 하고 가운데로 갈 생각해 와, 괜찮은데? 무서워, 무서워 준비 어떤 파키? 시작! 3, 4, 5, 6, 7, 8, 9, 10 넷 다섯 와, 나 다행인데? 우와 힘들어, 힘들어 아, 광고야, 위 alpha 왤지ion 아,lair 할수 이렇게 건가 торов 아, 이 씨야라 결과 확인해봐 자,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제발, 제발, 제발 제발, 제발! 몰라, 이거 어떻게 해야지 몰라 야, 라이빙 좋았다, 그거 딱 지키면 대박인데 삼겹살, 제발! 공개, 공개 안 돼! 뭐야? 뭐야? 승민이 나, 나 잘 나와, 잘 나와 성훈이 얼굴 안 나왔대, 눈 코지가 안 나왔어 입이 안 나왔어 이겼다, 이겼다 2대1, 2대1 승민이 형만 나왔네 승민이 형 너무 잘했다 레이스, 아, 좋았어 좋았어요, 좋았어 야, 동미도 대단한 동미도 나왔어 선권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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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왜 이렇게 했어 근데 야, 어떻게 해 와 아, 됐다 아, 됐다 아, 됐다 아, 됐다 아, 됐다 아, 됐다 야, 베테랑의 품격이다 베테랑의 품격 배테랑의 품격 나오지 않아요 미쳤다, 미쳤다 Friday